배추포기 김장식당 김치 5kg, 10kg 가격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배추포기 김장식당 김치 5kg, 10kg 판매합니다. 익을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포기 김치 내 가족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김치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놀라는 가정식 생포기 김치의 꽉 찬 맛 익을수록 깊은 맛, 정성을 다한 김치 신선한 재료는 기본 고소하고 속이 꽉 찬 국내산 배추와 풍부한 양념이 만나 감칠맛이 입안 가득 내 가족에게 해주는 따뜻한 고향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싱싱한 새우젓을 사용합니다.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배추포기 김장식당 김치 5kg 택배업소용 판매가격 2만 9,900원 무료배송 배추포기 김장식당 김치 10kg 택배업소용 판매가격 4만 5,900원 무료배송 배추포기 김장식당 김치 5kg, 10kg 택배업소용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